이번 시간에는 본인 일부 부담 유형별 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본인 부담, 의료급여와 관련된 본인 부담,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이에요. 본인 부담금을 얘기하기 전에 요양급여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양급여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제공되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모두 요양급여라고 하는데요. 그 요양급여 총액 안에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공담부담금이 합쳐져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됩니다. 보험 숙가 체계를 볼게요. 통칭에서 보험 숙가라고 하고요. 그 안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과 급여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 중에서도 급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입원과 외래를 갔을 때 입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20% 또 본인 부담금이 희귀난치인 경우에는 10% 중증인 경우에는 5% 이렇게 통상적으로 내고 외래도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내는 것이 30%냐 40%냐 50%, 60% 이렇게 부담하는 게 있어요. 이건 통칭해서 이렇게 입원과 외래에서 따로따로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100대 100급여라고 있어요. 100대 100급여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원을 했을 때는 20%만 본인 부담을 하고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30% 내지 60%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100대 100 미만 급여라고 있는데 이거는 20%, 80%, 30%, 70%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30%인 것도 있고 50%인 것도 있고 80%, 90% 이렇게 치료 재료든 약재이든 시술이든지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정해진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급여에서는 급여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인 부담이 있고 또 100대 100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고 또 100대 100 미만 급여라고 해서 본인이 30%, 50% 내지 90%까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건강보험급여 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예요.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를 고지를 해요.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아니고 비급여다라고 고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정 비급여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 또 신으로 기술도 있어요. 넥카에서 어떤 시술이나 재료에 대해서 급여도 아니고 법정 비급여도 아니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신으로 기술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비급여예요. 이렇게 해서 보험수과를 보면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